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정주신 소장님 발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종합인당 지역의 정신계승과 선양 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독재자, 군부 투데타, 민간 독재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독재자들이 왕국했어요. 그것이 조선이 왕을 빼앗는 듯한 그런 권력을 몽땅 지고서 국민들을 배제하고 권력의 참욕을 노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독재자들이 그렇게 난무했던가 앞으로도 독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독재라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간 독재자죠. 또 국민을 배제하고 국민을 알기로 우습게 하고 또 국민한테 모든 권한을 아까 국가가 국민입니다 뭐 하듯이 국민한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될 것을 특정 세력들이 온갖 난무하고 그 세력들이 국가를 좌중지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민자운동이 지금까지 많은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해왔습니다. 특히 4.19 혁명 금화 1개 금화 1개 보일 8 6월 1개 그것은 4대 학년으로써의 커다란 종ądaёт 사실 여러가지 대보라던가 시의가 많이 있었죠. 대학가 봄에 그런 전투 행위를 하고 또. 가을 2학기 때 또 수쟁행위를 하고 매번 해왔던 거죠. 유시체제, 각종 인정권 때는 거의 매일을 하다시피 한 그런 학생운동이었죠. 그걸 누가 아느냐, 대학생들이 나선 거죠. 대학생들이 아니면 탈세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지금의 대학생들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시위를 할까, 어떻게 데모를 할까, 어떻게 저 체제를 무너뜰일까, 그런 거하고 사투행위를 벌였던 거죠. 지금은 4대 국가항제형으로서 명맥을 이어 오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신 개선하고 선양할 것인가, 그런 방향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 항쟁의 정신이 보고 또 선양이 뭔지 그냥 기념사업회 아니면 기념관 짓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매번 돌아오는 그 기념일마다 음악회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것만 반복해서 해 보고 있죠. 그런데 많은 항쟁과 그런 민정운동이 있었지만은 각 항쟁이별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이 과연 뭐지 않았는데 그것이 학자들한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이 유효항제는 뭐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국마항제, 사회보혁명, 또 5.18을 종합해서 종합화를 만들어낸 것이 유효항제인지 약간 개념도 무호할 뿐더러 왜 유효항제인 정신이 뭘까 또 그것을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 그러나 각 항쟁마다의 특색과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고 또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마항쟁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정신과 인형을 찾을 수 있을까 선양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도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지난한 거고 상당히 어렵고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에야 남북한 문제라 너무 쓰러지 않고 그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60여 년간, 70여 년간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분들의 그런 노후와 또 그런 전력을 그냥 평화할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된 정신 개선과 또 예우 그리고 선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잡으면서 또 우리 학자분들한테 어렵지만은 그래도 누군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일련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고생도 하셨고 또 오늘 막리하는 차원에서 정신 개선과 선양 그런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 민주항쟁으로만 봤을 때 도마항쟁은 다락치다시피 유심체제 박정희 1인체제 18년간의 장기집권 그런 체제에 대해서 싸운 것이고 피를 흘리고 또 감옥에 가고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상의를 당하고 먼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왜 젊은 학생들이 젊은 소시민들이 젊은 민중들이 이 항쟁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밤을 세워가면서 한 무리를 이루면서 또 가로가다가는 돌멩이도 던지고 파출소에 불교들고 여러 가지 행태를 보였던 것이죠. 그걸 누구를 위해서 했겠느냐 결국 독재장을 타도하기 위해서 됐다. 그래서 당시 부마항쟁은 독재 타도 유심 철폐거든요. 독재 타도 유심 철폐. 그리고 그런 시위를 하면서 애국가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자유라고 또 부르고 어샤어샤 하고 또 밤에는 둥끄라고 굵어야지 타질 안 지키고 잡히지를 않으니까 굶고 구호가 풀거야 굶고 그러면서 이 동네 저 동네가 구호 가면서 그렇게 시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벌써 44년이 흘렀다는 게 참 오래된 그런 드라마틱한 예의이지만 지금에 와서도 부마민주 환경은 제대로 된 모습은 없습니다.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환경입니다. 부산에서 이루어졌고 1979년 10월 16일날 부산대에서 발생했고 그것이 부산에서 2일동안 16, 17일간 진행됐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옆동네라고 볼 수 있는 마산으로 또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산에서도 10월 18일 19일날 이틀간 그래서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나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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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또 동참한 시민들에 의해서 동체 타도라는 유심 철폐라는 그런 큰 과업이죠. 과업 국가적인 과업 국민의 과업을 성취하고자 해둘고 싶은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 지금 뭐 민주공원도 있고 또 부산 민주항쟁 기념 파업제도 있고 정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발생 어 부마항쟁 발생일이 179년 10월 16일인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그쪽 뭐 부산 부산 민초공원 새벽들하고 약간의 다툼만 있을 뿐이니 나름대로 정리는 잘 됐고 어 그렇게 큰 논란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마사는 특별해요. 마사는 17주년 자료집 기념집에 그 일반 법원에 갔던 그 5사람들을 공소장을 17주년 자료집 기념 기념 자료집에 넣어놨어요. 거기서 또 침탈회가 홀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5명이 누구냐 결국 농단 세력들이죠. 내 앞에서 바로 잡힌 여학생 두 명이 시위도 하지 않은 상태고 어떻게 학교에서 우리 우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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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의 사람들은 또 몰라요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폭로하고 하면 그 가짜 세력들은 저 혼자 생각이라고 나를 아주 그냥 평화시키고 까무시고 막 뒷받고 그래요 특히 구만민족환경기념사회 같은 경우는 그 농담 세력들, 괴뢰 세력이라는 게 괴뢰가 가짜입니다. 뭐 괴뢰정부, 북한 괴뢰정부, 그 가짜 정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괴뢰 세력, 가짜 세력들이 가짜 조직, 구만민족환경기념사회 그 구만민족환경기념사회는 원래 부산에서 민주공원 세력들이 구만민족환경, 부산을 전개과정과 또 자료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명명한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10주년 자리집 내고서 구만민족환경기념사회는 부산에서 그냥 버렸어요. 버린 것을 마산에서 주워다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건데 앞서 발표도 나왔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회가 있잖아요. 민주화운동기념사회는 모든 항쟁과 민주화운동의 그런 평가 내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보다 정신을 개선하고 선행시킬 것인지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체, 그것이 민족동기념사회거든요. 그런데 마산의 부마민족환경기념사회는 농단 세력들이 일치감치 자기들이 농단을 꾸며놓고서 10주년 자리집 거기다가 엉터리를 막 다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념사회를 안다는 거예요. 기념사회. 지금까지 40여 년 정도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거꾸로 되고 그래서 우리 이장인 교수께서 좋은 말을 해놨는데 내가 아까 언드라인을 쳐놨는데 어쨌든 기념사업회는 지금 뭐 서울에 구마중정환경진상규명 및 보고서작성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이 구마보상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세력들이 또한 마산세력하고 그 누구야? 이행진도 있지만 그 전에는 차상환인가? 아시죠? 차상환이 또 마산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산하고 그 뭐야? 사기중이와 같이 한동석이에요. 한동석.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최갑순 옥정에 두 사람에 대해서 현장유사, 대면유사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이 한심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내공중이라고 보내는 거에도 아주 안 할 작점으로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마 제가 한국과 세계가 지금 저기 곧 11월 정도에 등재가 되면 국회 주변에 오피셀 하나 얻어 갖고서 그쪽에 사무실 하나 내고 그래서 국회를 다 출입해 갖고서 또 국회를 만나고 해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첩계를 할 것인가 더군가는 다 국회의 법을 통과해서 보상이든 뭐든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진상이대는 아예 안 해요. 그냥 보상문제만 하는 게 보상문제. 또 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하고 아주 그냥 그게 왼수가 돼버린 거죠. 하자,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의 신청하면 기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11.8 민주항제 기념사업회의를 만들어 갖고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선 거죠. 또 대전에 그 장소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은 부산, 마산에 해당 안 되니까 거기 의원을 추천할 수도 없고 임원이 될 수도 없게끔 아주 나를 그냥 공격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정관을 바꿔서 11.8 민주항제 연구소는 대전광역기와 창원특례시지로 정한다. 그걸 바꿨어요. 바꿔서 창원에도 조금만 우펜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간파를 달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왜냐면은 제가 가면 걔네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아예 그냥 다 대지하고 쳐다라고 막 이렇게 방어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아직도 정신은 멀쩡하니까 걔네들하고 싸워도 그렇게 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할 예정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성격했지만 가장 중요시할 것은 뭐 앞서 사일부든 특수마든 또 6월 항쟁이든 또 5.18이든 각기 특색이 있는 그런 정신운동이 뭐고 또 선행할 것이 뭐고 또 예고할 것은 또 뭔지 그런 거 찾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열고 해놓은 것이 청주되만한 것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른말이라 그래서 4.19, 5.18 또 6월 항쟁은 뭐 그렇다고 6월 항쟁 관련해서 법률은 없어요. 없다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4.19하고 5.18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것은 그쪽의 특색을 똑같이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이런 정신 계승과 선행이 있지만 그러나 구마 항쟁 관련해서 정신 계승과 선행은 어느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걸 제시하고 또 미래에 대한 방향을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참조할 건 UN 참조용사법 이것이 가장 좀 참조하고 이것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것인가 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다 뭐 다섯 가지, 열 가지 사업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항쟁에 대한 이해와 또 뭐 전개 과정 또 정신을 보고 이제 그런 것을 빼서 그래도 몇 줄이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유현 참조 용사 선행 명예 법률 시행정을 보면 뭐 기념관 전시관 또 충무비 위령탑 동상 교형물 상징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다른 다른 환경과 다른 민족으로 어떻게 참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잘 적용하면 적용하면 나름대로 정신계승과 선양은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학계에서도 유일하게 이런 데에 대해서 논문을 떴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정주신 11.18 구마항쟁연구소 대표시대 사과목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직접 다 지켜봤고 이 세상을 진실되게 달아야지 이게 이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 그런 의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제 이론과 실제와 관련해서 겸비하신 분이라서 더 실감있게 잘 들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을 대충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결론 부분에 추후 정리하기로 함 이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도 풍질하게 정신을 잘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언제 주무시고 언제 채널 만드시고 이렇게 또 손실하게 글을 쓰시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금 정리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딱 맞춰서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요일에 세 번째 수요일에 감사합니다.